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미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 비만의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전자 비교 분석 결과 살찌게 하는 유전자, 비만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왜 살이 찌는 걸까? 유전자 속 DNA,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가 살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려 천여 개의 비만 유전자가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살찐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특정한 유전자, 한두 개가 고장나서 살이 많이 찌는 것도 있지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체중이 1kg 더 찌고 이거 있으면 또 2kg 더 찌고 하는 유전자들이 한 수백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한 12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체중이 한 10kg 더 늘 위험이 훨씬 높은 거죠 쉽게 살이 찌고 요요가 잘 되는 성향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한 번 지방으로 저장된 에너지는 잘 소모가 안 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체중이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만 유전자 발현 살이 잘 지는 체형으로 만드는 그건 FTO와 MC4R입니다 MC4R은 그 첫 번째 gene that we identified that could explain why some people were different body sizes not just extreme, not just the extreme weight and as a result we were interested in trying to find out how it worked MC4R sits in the fat sensing path when they have an MC4R mutation all of them always pick the highest fat curry So the MC4R not only makes you eat more, it makes you eat more fat 효소 형태로 온몸에 분포된 FTO는 지방을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저장시킵니다 뇌의 시상하부 쪽에 분포한 MC4R 식욕 관련 호르몬을 자극해 식욕을 폭발시키죠 때문에 비만 유전자가 발현될 경우 더 많이 먹게 되고 쉽게 살이 찌는 겁니다 비만 유전자가 발현되면 뇌에서 식욕을 폭발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돼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비롯해 체지방 수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기관의 변화를 일으키죠 소화기는 물론 장내 미생물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비만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체중 감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만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세트 포인트는 뇌가 인식하고 저장하는 개인별 적정 몸무게인데요 비만 유전자 발현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몸이 기억하는 체중 체중 설정값이 높아집니다 비만 유전자가 식욕, 장내 미생물,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체중 설정값을 높입니다 비만 유전자가 식욕, 장내 미생물,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체중 설정값을 높입니다 체중 설정값이 높아지면 모든 신체 활동을 조정해 비만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듭니다 살을 빼도 금방 요요현상이 일어나죠 높아진 체중 설정값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양소가 높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질 높은 음식 막힌 싱크대처럼 몸의 신진대사가 막히면 체중 설정값을 높입니다 싱크대를 뚫어내듯 몸의 신진대사를 뚫어주어야만 체중 설정값이 낮아집니다 호르몬을 한 후에 건강한 복사관이 일어나서 건강한 복사관이 일어나서 건강한 복사관이 일어나고 자체중 설정값이 부정해서 몸이 몸에 무거워지고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는 거예요.